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도 1만 7천 명을 넘어서면서 엿새째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7,532명으로 엿새째 역대 최다치를 나타냈습니다. 전날보다 16명 늘었고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9,902명이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그제 신규 확진자 수를 1만 7,542명으로 발표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오신고 사례가 16건 확인됐다며 그제 숫자를 1만 7,526명으로 정정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229명을 제외한 1만 7,303명이 국내 감염 환자인데 수도권에서만 전체 국내 확진자의 64%인 1만 1,125명이 나왔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 집에서 머물며 치료하는 재택치료자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위중증 환자 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입니다. 재택치료자는 6만 6,900여 명으로 전날보다 8,600여 명 증가했고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명 줄어 277명을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20명이 늘어 지금까지 6,732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3차 예방 백신은 어제 하루 33만여 명이 접종을 마쳐 인구 대비 접종률은 53%입니다. 확진자 급증 시 의료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해 어제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신속 항원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설 연휴 기간인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PCR검사와 자가검사 키트 중 선택할 수 있고 연휴 이후부터는 60세 이상 고위험군만 우선 PCR검사를 받고 그 외에는 자가검사 키트를 먼저 해야 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장세만입니다. 천세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